국어라는 자의 말에 팔이 잘라내주고 굶어 죽어가는 자에겐 다리 잘라내주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에겐 두 눈이 되어 여태껏 그저 손에만 봤던 성인군자 희생 충분 단위 뜻대로 두 팔과 다리를 사용할 때 굳이 맞는 걸 볼 필요 없어 시안을 좁혀 놀게 여기 두고 갈 건 쓸데없는 배려심 생각도 없는 맘 쓰기에 대시간만 빼렸지 이건 마치 희득없는 삽질 엉뚱한 구멍을 파버렸다 사실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어 사진은 있는 그대 너를 보여주거든 다와 손을 잡았던 모든 이와의 마침 표는 전부 지워냈어 불필요한 머리말 뱉어도 없어 좋아 나의 아프기만 아픈 머리가 어딜 가든 내 인생이지 내 소리가 안들리냐 각자 삶을 사는 사람들의 머리가 그저 돈이면 대단한 시계 생각을 타부신 표본을 보여야지 나만의 방식대로 말이지 현실에 부딪힌 충춘의 패기를 보여야지 미래의 비련이 남아 뒤를 돌아볼 일이 없도록 나 비록 남들같이 순산한 삶을 찾지 않아도 후회를 먹고 살 자신 없어 이것만 알아둬 멋대로 사는 게 아니야 심한 말 삼가줘 날 위한 조언 따위 할 거면 입을 닫아줘 SILENCE 지친 맘에 필요한 건 오지랖이 아니라고 나 역시 이 방정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곤 했지 휘감겨 오던 가시 같은 감정 찔리고 긁힐 때 피가 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 어디에 가든 어딜 가서 뭘 하든 주머니 속 새각형에 담긴 눈과 귀는 날 혼자 두 시간을 매일 텔레파스로 날 어지럽게 하는 이 세계가 싫어 밤구석에 처박혀 있는 침대의 끝에 누워 입불은 얼굴까지 뒤집어 쓴 채 숨어 날 향한 시선도 관심도 차지우고파 예전에도 이런 일 있었지 딱 기억나 계속되는 실수와 좌절 멀어지는 성공 그때마다 들려오는 건 거칠에 뿐인 개새끼들의 조언 어차피 난 이 드라마의 조연 언제 사라져도 상관없는 빛을 잃은 조명 그래 이제 곧 결말이 보여 끝이 없는 잡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내가 바라는 거 딱 하나 침묵 강정 없는 위로보다 내겐 중요한 건 계산적인 칭찬보다 내겐 필요한 건 이유 없는 트집보다 내겐 간절한 건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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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 없는 위로보다 내겐 중요한 건 계산적인 칭찬보다 내겐 필요한 건 이유 없는 트집보다 내겐 간절한 건 침묵 아오아.. 아오아.. 아오아..